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에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해줬던 손으로 널 기억하는데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머리가 괜찮니 단 한께나 독신만 굳이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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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유롭은 시간에 우리 원래 나와 자 먹다 선생님께 야단 받던 신봉이 여 녀석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타나 이들의 몫인걸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글이 원하는 데에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상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상다는 건 그런 게 아니글이 원하는 데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상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건 tuned 탁탁 Fail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찬란한 밤 보내세요